이거는 어디 두지 이거는 어디 둘까 저거는 어디 두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는 어디 버릴까 저거는 어디 버릴까 재활용 분리수거 우리 같이 해봐요 시원한 생수와 콜라를 다 마시고 배트병은 배트끼리 버려주세요 과자 먹고 빈 봉지는 비닐끼리 버리고 음식이 묻었으면 씻고 버려요 이거는 어디 두지 이거는 어디 둘까 저거는 어디 두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거는 어디 버릴까 저거는 어디 버릴까 재활용 분리수거 우리 같이 해봐요 두부 담는 통과 요구르트병은 플라스틱 친구끼리 버려주세요 아빠 신문 과자 상자 종이끼리 버리고 코팅된 건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캔 음료와 참치깨는 캡류끼리 버리고 공병 잡병 유리끼리 버려주세요 다 마신 우유팩은 종이류가 아니에요 우유팩은 종이팩에 싣고 버려요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는 저기 두고 저거는 여기 두지 우리 같이 알아봤어요 이거는 여기 버리고 저거는 저기 버리지 재활용 분리수거 이제 정말 쉬워요 도 도 도 도 도 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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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